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 아까 저번에 저희 시작할 때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 한 3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이랑 있는지 한번 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기 폰에 오늘 쓸만한 그런 영상이 있으시면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촬영하는 게 좋겠죠? 촬영하시면 됩니다. 오늘 목표는 정해련들 때문에 영상 딱 에러 안 날게. 나도. 저 좀 많이 찍어주세요. 동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그대로 멈춰. 이건 사진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더. 이쪽에 커피하고 달성 음료. 네. 허브티가 있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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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은. 많이 드려요? 몇 분 정도 촬영하는 게 좋아요? 짧게. 짧게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10초 단위로 두세 번 정도 해주세요. 아하. 플레이. 물이 너무 많나요? 플레이 안 눌러면서. 동영상 대표님. 동영상 대표님. 동영상 대표님. 동영상 대표님. 동영상 대표님. 동영상 대표님. 네. 물 그거 많으면 이거 주세요. 저는 원래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좀 더. 아. 캔쳐. 자. 우리 조기영 소장님도. 아니. 아. 명철이 왜 종수연님. 여자신도 있어요. 남산이거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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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거기 명화 하나만 빈 거 주시겠어요? 아. 네. 거기 있네요. 나와 있는 거. 여기 있으면. 우리 동영상 대표님도. 동영상 준비 됐어요? 짧은 동영상하고 사진. 우리 소장님은. 다. 다. 피셔나? 오. 마이크가 많이. 디지니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하하하. 하하하. 음량 괜찮아요?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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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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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잠깐 빠르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처음에 들어가실 때 동영상 편집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되죠 그러시면 아까 나왔던 아까 찍으셨던 영상들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영상 상관없이 원하시는 것들 체크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확인 또는 V 모양으로 체크를 하시면 이제 편집하는 활동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사진 영상 상관없이 동영상만 하나 돌렸어요 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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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 이제 뭐 테마도 있고 재생 시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무슨부 자막 여러가지 이렇게 기능들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다루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BGM 이라고 배경음악이 있으실 거에요 상단에 메뉴 중에 스티커와 옆에 BGM이라고 있습니다 네 BGM 그게 이제 여기 영상에 음악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음악을 넣으려면 여기 가운데 핑크 색깔 음표를 딱 누르시면 저희가 원하는 음악을 고를 수가 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로맨틱부터 시작해서 재미까지 총 5개가 있어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음악에 따라서 영상이 몇 초 안에 보고 싶게끔 결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음악들도 분위기가 너무 많죠. 장르부터 시작을 해서. 비 오는 날에는 조금 더 촉촉한 노래들, 잔잔한 노래들을 원한다면 나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신나고 밝은 노래부터 좋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다가 잘 접목만 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또는 듣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사전 로드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바로 옆에 내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현재 각자의 휴대폰에 있는 음악이 로딩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청소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따라가 볼게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천천히 도와주세요. 쌤, 누르고 확인. 확인. 하고 영상이 안 보인다. 카메라 말고 영상이 왜 안 보이죠? 네? 카메라 찍은 거 말고 영상이 왜 안 보이죠? 찍은 거 찍은 데다가? 본인이 저기 뭐. 아니, 이거 찍었어요. 이렇게 찍은 걸 어떻게 안 보는데? 왜? 나도 방금 안 보이였는데 어디 있냐고. 너무 세우기죠? 갤러비에서 여기 이제 처음 하시니까? 사진이야, 뭐이냐. 안전이 나와요. 아, 이게 언제 까봐. 안전이 모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이거를 딱 누르면 이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빛이야. 오늘 핀터를 누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릴 수 있도록. 정혜련, 지금 끝까지 간단히 전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전향 아니고 딱 누르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네, 알았어요. 아니, 스티커 아니고 그 배로로 하고 네. 잠깐만, 잠깐만. 좀 눌러줘. 오케이. 여기서 나와줘, 빛이요. 어, 금방 또 따라오셨네요. 네네네. 선생님, 되셨어요? 원래 하시죠? 아니, 이렇게 잘 챙겨주셨죠? 어, 이렇게 잘 챙겨주셨죠? 네. 내 음악, 그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음악들은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내 음악에 가시면 이제 뭐, 각자 이제 갤러리에 있는 mp3들이 네. 나오실 거예요. 리스트들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mp3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전부 다 페이스북, 즉 공적인 영역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유튜브나 이런데는 또 자체 건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나 그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무료 이미지나 무료 음원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네, 나와, 나의 영상에 맞는 그런 꼭 맞는 음악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정혜련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추려봤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봤는데 바로 뭐 다운로드 안 되고 회원 가입해야 되고 뭐 영어로 된 그런 까다로운 것들은 좀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수준은 확연히 안긴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네,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는 휴대폰 놓으시고 화면만 보시면 돼요. 네, 유튜브 다들 아시죠? 네. 네, 유튜브에 가입을 하시는 필요는 없어요. 구글 아이디랑 같거든요. 유튜브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유튜브 공식 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자기 얼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작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만들기에 보시면은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냥 음악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음향이나 윌 효과를 사용할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프로젝트에 사용할 무료음악을 찾고 다운로드 해보세요. 여기서 올라와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유튜브는 상업적으로 다시 가공하셔도 돼요. 자, 무료음악, 광고지원음악, 음향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영상 하나. 유튜브에 있는 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어떤 동영상이 될지? 네. 유튜브 많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 유튜브 여기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사람들이 올리면 안 되고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여기서 제공된 오디오 라이브러리.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릭,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다운받기 전에 음악들이 이제 살짝살짝 나옵니다. 네. 내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은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게 내 음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 컴퓨터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 휴대폰으로 옮기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게 장르별로도 다 나와 있거든요. 클래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분에 맞춰서 고요하고 맑음, 극적, 낭만적 이렇게 해서 근데 핸드폰에서는 저기 뭐야 라이브, 오디오 라이브인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인가? 그게 안 나오는데? 휴대폰으로는 다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음향 효과를 보시면 북소리, 문소리라는 것도 있죠.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총소리도 있고요. 아, 총기 소리. 저 창이 왜 안 보이지는데? 완벽한 증비를 해볼게. 사람 목소리도 있어요. 저러서 하고 싶어요. 아니,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튜브 들어온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클릭. 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네. 쓴 거 한 번 보고 쓴. 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유튜브를 치고 들어가면 나오는 제일 메인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가고 싶으면 여기 우측에 네. 자기 얼굴 사진이나 프로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제작 스튜디오라고 나와요. 자기 얼굴을 클릭하라고. 제작 스튜디오라고. 네, 근데 제작 스튜디오라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만들러 가는 곳이에요. 아까는 유튜브를 내가 동영상을 보려고 했던 첫 페이지고 지금부터는 내가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세부로 보시면은 여기 동영상 관리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은 무료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만들기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만들기를 하면... 만들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인기도입니다. 바가 꽉 차있는 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죠. 다양한 추천부터 장르별로 기분, 악기, 시각.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들 뭐...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네. 우측 상단에 들어가서 만들기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사이트는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 아까. 네. 두 번째가 이제 프리뮤직 아카이브라는 건데 이제 사이트는 강변 소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 돼요. 색깔. 내가 장르를 검색하겠다.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컨트리송이다.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미리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나오죠? 아, 괜찮다 하면은 바로 우측에 화살표.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여기로 다운로드 되죠. 네. 그치?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다양한 장르들이 또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잘만 찾으면 정말 딱 꼭 맞는 음악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징글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마스에 다가올 때 특히 교회에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또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게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찾는 게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장르 있죠? 네. 뭐 아프리칸 클릭하시면 아프리칸 뮤직이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그러면은 리슨 들어보고 싶다. 클릭하시면 나와요. 네. 아프리칸 느낌 난다. 필이 충만하다. 그러면 다운로드. 끝. 근데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디스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르로 분류를 한 거고요. 여기 이쪽 세로줄은 네. 여기는 느낌상으로 뭔가 액션적인 느낌 좀 공격적인 느낌 뭔가 좀 튀는 느낌 밝은 느낌 이런 식으로 내가 체크를 해서 서치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응원들만 또 나오겠죠. 그리고 원하는 거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그저씨 물 한 잔만 네. 네. 죄송합니다. 동일이 이거 이거 또 놀이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자멘도라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멘도 네. 여기는 제가 왜 마지막에 뒀냐면 찾아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음악을 다 알고 아 그걸 써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있는 거를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아 괜찮다라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딱 알고 그렇게 근데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장르로 이렇게 쫙 나와져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장르로 쫙 나와져 있거든요. 항상 똑같습니다. 재생 누르고요. 밑에 여기 뜨죠. 들어보고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뭐 이거 누르면 어 노래가 뭐 괜찮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죠. 다운로드 저저분이 안 돌리면 음악만 뭐하는 거네요? 그렇지. 방금 제가 네 곡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유튜브도 그렇고 두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원하시는 음악들은 아마 원없이 찾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내 휴대폰에 넣고 아까 어떻게 BGM에 들어가서 사전 로드말고 내 음악에 들어가서 고르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로 끝났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할 것은 픽스아트입니다. 픽스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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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썼냐면 동영상을 처음에 그냥 찍어서 이렇게 노래까지 다 해서 올렸는데 앞에 인트로가 있고 뒤에 엔딩이 있는 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있고 없고가. 갑자기 동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툭 끊겼어요. 갑자기 뭐 잘못된 줄 알고 이렇게 되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행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아 그러면은 좀 앞에 강의 제목처럼 소개하고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훨씬 더 맵고 끝맺음이 확실하니까 퀄리티가 더 상승하더라. 작지만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라인 카메라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포토스케이프도 있고 요즘에. 근데 픽스아트가 좀 이쁜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흰 바탕이랑 검은 바탕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휴대폰으로도 이거 들어가실 수 있어요. 폰 있으신 분들은 강변 소셜링 카페 들어가서 제가 올린 사진 클릭하시고 메뉴 누르시면 다운로드 있거든요. 사진 저장기 그거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페이스북 들어가겠습니다. 네. 강변 소셜 강변 소셜 강변 소셜 흰 바탕 온 바탕 어딜 눌러요? 사진을 누르시면 그리고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 휴대폰 흰 바탕 온 바탕 흰 바탕을 누르라고 흰 바탕 누라는 얘기에요? 네 누르고 그게 사진이거든요. 네. 아 그러네. 그 다음에 휴대폰의 메뉴 있죠. 뒤로 가기 말고 네 메뉴. 그러면 사진 저장이나 다운로드가 있을거에요. 점 3개가 메뉴잖아요. 네. 점 3개. 3병 3병 거기 사진 저장 네. 똑같이 흰 색깔 검은 색깔 다 해주시면 돼요. 네. 검정색도 하겠습니다. 저장이요? 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네. 아 지금 혹시 픽스아트 다들 깔아 놓으셨어요? 깔고 있어요. 픽스아트 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일단은 없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픽스아트 그래서 플레이스토어가서 한번 쳐보면 있으면 있다고 나오니까 픽스아트 아 픽스아트 픽스아트도 있는데 픽스아트도 있는데 픽스아트도 있는데 픽슬러 픽슬러를 다운받으라고요? 픽슬러요? 네. 픽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픽스아트 말고 픽슬러 픽슬러로 하라고요? 네. 픽슬러 픽슬러가 이쁜게 많다구요? 픽슬러에 그냥 픽슬러에요? 오토데스크 픽슬러? 오토데스크 픽슬러를 이렇게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오토데스크 픽슬러요? 네 그거 같아요 설치 천만 다운 횟수가 많네 요즘 무료가능 사진평진 찍어 네 설치중 픽슬러에 설치중이고 큰 그릇이요 오 이거는 빨리 끝나네 종이야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연기야? 응 키스와드 피스 네 다운했어요 네 다 되셨나요? 네 다운 중이에요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을 꼬면 내가 못 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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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한 10분만 더 하면 강의는 끝날 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는거 빨리 드셔야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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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운받았어야 돼. 거기서. 흰색 검은색 바탕 나왔을 때. 어, 제 피싸댓을? 아니, 아니, 그 피싸댓. 경변 힐링 소셜?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이게 올려놨어요. 네네, 흰색 검은색을 이미지 눌러가지고 다운받아야 돼. 편수 불러왔어요. 네, 그 다음에 메뉴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편지 읽 있죠? 네. 네, 편지 누르시면은 작업을 선택하라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픽슬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로 가기 한 번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4단에. 유형. 편지 읽을 했죠? 여기 다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운 중에 딴 데로 넘어가셨거든요. 다시 오니까 지금 플레스토에도 안 보이는데, 진행 중이. 다시요, 복수. 네. 하얀색 선택에서. 아, 여기. 다운 중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편지. 다운 중이라서 아직 좀. 아, 몰라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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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슬러. 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갈게요. 유형. 정혜는 대표님 다운 중이시죠? 오케이. 김장이 됐구나. 아니 흰색, 검은색 바탕, 글씨에 클릭이 안 되는데. 위에 걸 하나 줍니다. 아직도 다운 받으세요. 이거를 다운 받으세요. 네. 이거를 다운 받으세요. 독일하라고. 네. 이것도 다운 받으세요. 우리 양쌤은 기본이 있으시니까 뭐. 검은색도 하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방법만 흡수를 하시네. 확실히. 네. 되게 양대표하네요. 네. 우리 양 두 마리인데. 세 마리, 결국에는. 세 마리야. 세 마리야. 에이스. 네. 양.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보실 게. 지금 깔아 놓는 게 많거든요.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 유형을 눌러보시면. 이거 글자를 쓰는 거예요. 네. 글자. 음. 그래서 여기는 뭐. 답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글씨 폰트를. 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저는 정. 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런 글. 그 다음에. 내가 그 영상에 쓰고 싶은. 말을. 멘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아니.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러면 다운인지 나오겠죠. 없는데. 하얀 걸 가지고. 네. 양대표님. 여기가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자리를 그쪽으로. 같이 옆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가시는 게 좋죠. 네. 김장현 대표님께서 여기 사이로. 이리 오세요. 양옆으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희망장에서 못 하라는 거예요. 아니. 희망장에서 뭐 하라는 거야. 희망장에서 뭐 하라는 거야. 그죠. 이거. 생각하시네. 나의 재수 있으니까. 사이로. 네. 양쪽으로 포위하게 우리. 희망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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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는 거야. 희망장에서. 희망장에서. 다운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다운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아예 밖에 나가서 갤러리에서 하얀색을 불러오라고 갤러리에 하얀색이 있나? 다운을 많이 받아놨거든요 PC에서 픽셀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PC에는 다른 편집툴이 맞죠 이렇게 따져가면 되는거죠? 일단 같이 갈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따라가는데 일단 설치중이에요 편집 편집 계속 틀어줄게 천천히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 또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한 번 더 복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좋네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마이크가 있는 소셜 모임은 아마 여기가 최초인데 최초고요 돼지 결혼식도 최초군요 아하하하 돼지 결혼식 하하하하 선생님 편집이 없네요 편집이 없네요 편집이 없나요 한번 볼게요 편집이 없네요 네 편집이 없네요 자 글씨 썼어요? 네 소셜 빌링 카페 펼쳐서 네 칠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소셜 빌링 포함을 뜯을까요? 카페 네 네 편집이 그거 픽슬러 쓰신 거 같은데요? 픽슬러 픽슬러 있어 있어 안 돼 안 돼? 있어요?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잖아 네 한번 주세요 아직 껐습니다 깜짝이야 무슨 소리 나갔어 아 아휴 그렇지 음 또 카페 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진이죠 사진 사진 누르면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응 거기서 페이스북 아까 다운받은 폴드에 들어가면 흰 색깔 있으시고 자 이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형 누르셔서 아 글자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제목 영상의 제목을 다들 쓰셨나요? 여기서 여기서 뒤로 가기 한번 누르시면 네 사진 눌러 핀바탕을 받아요 핀바탕을 핀바탕을 페이스북 들어가야지 아니 그거는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아니 아니 취성 밑에 이거 이거 어 어 됐죠? 네 편식 왔잖아 네 그 다음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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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들 여러가지 이렇게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다운되죠 그런 다음에 한번 그거를 다시 하면 이렇게 나타나 아 이게 지금 뭐 저기에요? 이 이름이 어플이요? 어 픽슬러 픽슬러 입술인가요? 픽슬러로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픽슬러 입술인가요? 픽슬러로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강변 소셜 해놓은 콜태라고 쳐보세요 그러다 왜 확인 쳤어요? 네 그러면 확인 누를까요? 네 확인 누르면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색상이 흰색으로 될 거에요 아 흰색이 흰색이지 안 보이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글꼴 옆에 색상 보이시죠? 네 그거를 검은색으로 바꿔보세요 아 어우 나왔다 그 다음에 적용 적용 아 적용 적용 적용하셔야 돼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글씨체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네요 아니 아니 네 즉석에서 바로 받으세요 즉석에서 바로 받으세요 아까 썼놨는데 그리고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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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적용 네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글씨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보시면은 여기 오버레이 라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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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있어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세 번째 그리고 몇 가지 또 다운받으라고 처음에는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개 좀 다운받아주세요 지금 네 되게 쉽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시고 내가 좀 이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수장님 잘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런지를 선택하니까 면의 진상이 성진이 아빠 성진이 엄마 안 키웁니다 음 네 여러 가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몇 개 클릭해 보시면 돼요 오 대표는 못하고 계시네 아 이렇게 딱 나가네 음 멋있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취소하실 것도 다가 하면 되고요 하나 선택해보면 그 중에 하나 다운받아 다운받아 예를들어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이게 패턴 배경을 쉬운 거 하는 거지? 배경이 이쁘네요 이게 포토샵에도 패턴 오버레이가 있거든 네 다들 봐요 글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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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거는 나는 배경이 됐거든요 이 정도만 해서 적용을 누르셔도 난 아까 배경을 해놨는데 지금 배경이 안 걸려요 지금 뭐 한 글씨만 정말 제대로 하면 1분? 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인트로가 멋지게 완성이 된 거죠 오버레이가 들어갔는데 나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바탕이 바뀌는데 두 대표님은 글씨만 바뀌어요 글씨만 바뀌어요? 글씨만 바뀌어요? 글씨만 바뀌어요? 다운받았는데 지금 다운 받았는데 지금 다운이 안 됐어 저게 버전이 틀리면 똑같은 건가요? 버전이 틀리면 아니요 지금 다 최신 거 받으셔가지고 아니 아까 나 아까 두 개는 다운되더니 나갔더니 나갔더니 화면이 안 돼 정혜련 대표님은 어떻게 해? 여기서 아까 내가 선택했을 때 됐다고 색깔이 됐었는데 우리 에이스 양현수 대표님 아니 그냥 저는 글씨만 바뀌어요 글씨만 바뀌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글씨만 바뀌는 기능이 기능이 동영상으로 오는 거야 아까 용알들이 안 되는 거야 아 용알들이 안 되는 거야 아 용알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싫어 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오브웨이 누르기 전에 뭐였었죠? 오브웨이 전에 이제 오브웨이 누르기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아까 안 됐는데 유형이? 저는 글씨가 바뀌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오브웨이 누르고 그냥 눌렀을 때 이걸 누르고 확인했고 확인했고 어? 안 됐어 유형은 저기 검정색 글씨가 나왔죠 네 적용했잖아 한 번 안 해볼게요 아까 내가 여기 적용 한번 눌렀고 적용 한번 눌렀고 적용 안 해 안 바뀌지 않았는데 적용 이렇게 한 다음에 글씨가 바뀌잖아 오브웨이 오브웨이 글씨가 들어갔는데 제가 흰바탕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폰 기능인가? 아니요 폰 기능인가? 폰 기능인가? 배경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흰바탕을 저희가 가져왔잖아요 흰바탕에 묻히는 배경이 있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배경이 있고 세 개를 내가 또 했었거든요 조금 더 센 거는 드러나는 건가? 이제 무늬가 안 겹치는 것들은 지금처럼 잘 드러나는 건데 지금 뭐 글자만 바뀌었다는 거는 흰바탕에 묻혔는데 그 검은색 글씨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왜 흰바탕이나 검은 바탕을 했냐면 무늬가 없는 것들이 있어야 배경을 잘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애플로리가 나와요 어떤 거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 아이고 양쪽에서 이상한 거 눌려가는 거야 여러 개 눌러봐요 여러 개 눌러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양 같아요 누구나 양 같다 아 지금 몇 개 있는데 지금 안 나와 아니 글씨가 그 아 그래서 적용을 눌러보래 신기하다 안 나와 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하시면 여기는 조금 더 이쁘게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면 테두리 들어가시면 뭐가 좀 나오긴 나오네 모양이 오버레이에 테두리 들어가시면 색깔이 또 다른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오버레이 들어가 봐요 다시 아니 테두리 오버레이 밑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뭐 다양한 효과들이 많습니다 테두리 테두리 아 아 아 그리оль힘을 하셨습니다 흑백으로 영화 딱 깔면 오늘은 그냥 영화 한 편 찍는 거 오 오 오늘 영화 한 편 올려야 되겠네 올려야겠네 이렇게 다들 하셨으면 이제 우측 상단에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장이 이제 진행이 되실 거고 갤러리에 가면 픽슬러라고 폴드가 아까 페이스북처럼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돌아가셔서 갤러리로 들어가면 픽슬러가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아예 바탕에 가보라고요? 갤러리 아예 나가서 들어가 보라고요? 네 제일 끝으로 나가서. 이야 픽슬러라는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만든 게 아까 방금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탕에 가라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봐서 처음부터 까먹었어요.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에는 픽슬러를 하고 그 안에 있어요. 갤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앱이 아니고. 갤러리 안에 픽슬러라는 폴더가 다 있죠. 자 다시 복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이제 검은 바탕으로 와 볼게요. 검은 바탕. 약간 이게 검은 바탕인데. 뭐 검은 바탕, 흰 바탕은 한 번 없습니다. 근데 검은 바탕은 배경이 무늬가 잘 안 보여요. 흰 바탕이 잘 보이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어떨 때는 검은 바탕이 쓸 일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딱. 대신에 글자는 흰색으로 딱 해버리면 되게 정말 영화나 영상 보는 인트로처럼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저희 이번에 흰 바탕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편집. 편집을 들어가셔서. 흰 바탕을. 저기. 고런 바탕을 읽으면 아까 집으로 가야 돼. 뭐야. 픽슬러로 들어가세요. 픽슬러로 들어가세요. 픽슬러로 먼저 들어가세요. 픽스. 오케이. 예. 제 것도 보시면 라인 카메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응. 답은 없습니다. 뭐가 좋다. 내 손에 있는 거 쓰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픽슬러에서 어딜 가라고? 픽슬러에서 이제 사진 들어가 있어요. 픽슬러에서. 픽슬러에서. 정신이 하네. 내가 픽슬러. 잘 가면 되는데. 픽슬러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쉽게 쉽게 한번 가면 돼요. 픽슬러에서. 픽슬러 지금 두 분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갤럭이 두 분. 갤럭이. 응. 지금 여기서 사진 들고 가네요. 픽슬러에서 검은 거를 고르시라고. 네. 나중에. 블루 그날 포스팅을 다 하실 거니까. 틈틈이 또. 픽슬러에서. 사진을 몇 개 또 찍어 놓아주세요. 네. 지금 결론 두었는데. 폰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 까만 거를 선택합니다. 네. 위형 들어갈까요? 네. 위형. 이제 뭐. 편안하게 보시면. 스티커도 있고요. 네. 뭐. 유형도 있고. 테두리도 있고. 효과도 있게 있어요. 스티커도 있네. 스티커는 이제 또 다운받으시면. 사람 얼굴에 이제. 선글라스도 묻힐 수 있고요. 돌리실 수도 있어요. 크기도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생일 같은 것도. 응. 간단하게 그냥 케이크보다는. 그 사람 이름을 조금 넣어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치면이. 하아. 사실. 그게 결국에. 아.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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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씨는 유형으로. 유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과정은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글자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벌 모양을 다운받으니까. 원iteit. 이하. 이게 내가 이걸 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퀄리티가 고퀄리티로 나옵니다. 스티커에 있지. 스티커 해가지고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갑자기? 아니 제가 만들었다는 의식. 너무 멋있어요. 되게 뿌듯해요 이게. 처음에 하면. 어우 감기가 뚝 떨어진다. 괜찮은데? 아니 이런거는 사실은.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옛날에 깨끗할 수 있는게. 컴퓨터 파워포인트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와 이거 편안해. 뚝딱뚝딱 이렇게. 누가 컴퓨터 잡히기 위한 시간도 없는데. 네. 제가 강병 소식을 딱 들려서. 좋은 이미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오. 멋있다. 네. 그러면 지금 하나씩 다들 만드셨죠? 네네. 그럼 페이스북 강변 소식 힐링카페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올려도 안 돼. 이거 세디 지금 이게 뭐야. 뭐죠.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 올려야 괜찮아. 옮지않은 되게. 음사한 분위기. 그리고 서로 댓글로 감상평단 한줄씩 남겨주세요. 음사람 분위기 되게. 저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실습했어요. 이제 선생님 그거는 보부리에서 선택하신거죠? 포스트 눌러서 올려야 되는거죠? 네 소장님은 광고를 하셔가지고 광고가 있으시네 기본 바탕이 돼있어 나노 개구리 개구리가 방구를 키워 픽슬러너 폰트가 이미 다운로드 안봐도 되네요 네 거기서 바로 봐요 거기서 트위는 픽슬러너 아니 정신이 오네 저거 띄워버리고 있는거 갖다가 프린트 샀고 있어요 아 정말요? 자 저 올렸습니다 올렸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걸 다 타가면서 한다면서 올렸으면 프린트 받아가지고 네 김정혜 대표님 도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나오시면 돼요 아 저까지 다 써서 내가 좀 좋지 나 아니 아까 만든게 안 보이겠지 그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픽슬러라고 폴더가 있을거에요 네 저게 갤러리 처음작품이랑 별도였습니다 네 아까 저장하셨나요? 네 저장했어요 저장했어요 근데 그게 안보인다는게 지금? 그러면 이 바탕에 있단점인가 이 픽슬러라고 폴더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지금 픽슬러로 폴더가 안보이는거에요? 저장해놓은게 안보여요 일단 픽슬러로 폴더가 와 픽슬러로 폴더가 여기다 폴데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각했을때 이게 길룰이 있단점 길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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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안된거에요 픽슬러로 폴더가 있고 픽슬러로 폴더가 이거 길룰이 할 shell 길룰이 길룰이 있다가 processes 길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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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wię 길룰이 established 길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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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폴더에 픽슬러라는 게 없어. 저장을 안 했을까? 만약에 했는데? 테니스 위에 들어간다. 양원수 대표님 올려주셨습니다. 되게 화려한 건데. 아니 화려하지 않는데요? 화려해. 개구 위협 안 굽히고 있어. 그거 빨리 올려주세요. 그거 궁금해요. 뭔 운영을 줘야 되냐. 제 건 너무 노멀한데요? 양원수 대표님 비해서? 저 사실 빵 들어오다가 올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양 대표님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실수로 놀라우게 좋게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군이가 용산 없는 게 약간 하하하하 저 장고리가 남일 생각나네. 아르헨티나. 오 여기 올라와. 개고리가 방굴 거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의 뭐예요? 방굴 개고리네. 방굴 개고리. 어떻게 이렇게 또.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이게. 정말 빛나는 청개구리네요. 그게 아니라 뿅뿅이에요. 방귀대장. 방귀대장 뿅뿅이. 흠 흠흠. 아 네. 재밌습니다. 픽슬러죠? 아 저 픽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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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낫네요. 프론트면에서. 방귀개고리는 이쁘네. 하하하하 방귀대장. 냄새 안 나요? 아하하하. 맡아오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픽슬러. 네 픽슬러. 픽슬러. 하아... 한 손 꼭 씹는 거거든요. 만들었다고 해도 감탄하고... 정신이 돌아온 걸 다... 정신이 돌아온 걸 다... 나도 만들 줄 알고... 좋았어... 다들 이렇게 센스가 좋으셔가지고... 이런 개구리가 나올 줄이야. 저도 개구리를 생각 못했잖아요. 정말 저는... 강사님께서는 노모라네요. 저는 정말 노모라네요. 진짜 노모라네요. 네. 두 분에 비해서 저는 정말... 아 개구리에서는 제 비하의 명함을 위해서... 소장님 거는 완전히... 보세요. 개구리 광고는 완전히... 불 붙었어. 간판 바꿔야 돼. 불 붙었어. 실사 떠가지고 바꿀려고 저는 생각해 주세요. 그럼 메인 사진을 저걸로 바꿔봐요. 우리 소장님이 정말... 강련미인... 강련미인하고 바꿔봐요. 진짜 멋있어요. 히트친 광고 진짜... 살이 떨렸어요. 갈었어? 네. 라면 광고. 사명라면 광고. 사명라면 광고. 대히트친 사명라면 광고. 네. 직접 제작해서... 아 그러세요? 네. 아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실사 떠가지고... 아니 저기 대문... 대문 걸어도... 대문에는 안 되겠다. 실제로 하나 또 올려놨어요. 또 올려놨어요. 아 대문에. 이야... 아니... 칼라 틀렸어가지고 그냥 그거 붙이고. 그러니까. 아... 앞으로도 뭐 안내장 이런 거... 지금 저런... 저... 지금 올린 것처럼. 네. 바로 즉석에서 또 만들어 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흠... 나는 뭐... 예양제품을 잘하겠네. 아...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제 수준이 대단한 노이즈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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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거 만들었대요? 지금... 용량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내꺼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른 원고를 지워야 된다는 얘긴데... 내가 포토에 관련된 거라 엄청 많이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찰들아... 찰들아가... 용량이 98메가... 어 98메가... 어... 강사님한테 얼른... 네 어디 어디... 지금 넘어가면... 다음에는... 힘드니까 얼른...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봐드릴게요. 우와... 아니 이게 처음부터 다시만 들어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안에 그... 빨간 바탕에서... 네... 저장에서 컨셉 기능이 없네. 아 저장이요? 이 핸드폰에... 유형에서 만들었잖아요. 유형에서... 유형에서... 별건 없는데... 감쳐놔서... 아... 감쳐놔서... 내가 이 글씨를 썼다고... 저장했는데... 글씨 색깔 바꾸셨어요? 버전이... 응? 버전이 나는 거 훨씬 낫다고... 확인하시고... 네... 저장은... 이걸 내가 방금 저장했는데... 안 나와... 확인... 됐어 이거? 아... 됐어 안나오구나... 시스러운 기장에서... 네...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나... 적용하고 테두리... 네... 오버레이... 오버레이... 아... 오버레이... 아... 지금 아이패드가요... 근데 아까 저장에는... 올해가 주기... 아니 아까 보니까 있는데... 색상을... 이제... 흰색깔을 묻힌 것 같아요... 별자색깐... 아... 아... 오... 자...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완전 PC이잖아요... PC보다 더 좋은 사양입니다... 네... 오토버... 자... 다들 한 번씩 올려보셨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오늘 배웠던 거... 배경음악이랑... 갤러리 썼던 거... 한번 실습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고... 그 완성된 거를 하나씩... 다시 올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음원은 없으니까... 그... 원래 있던 거... 쓰도록 할게요... 어... 마이크가... 네... 그럼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이제 비디오 쇼로 다시 들어갈게요... 비디오 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비디오 쇼... 그리고 동영상 편집... 여기 가시면... 아까랑 다르게... 픽슬러라고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첫 번째 사진을 뭘로 둬야 될까요? 아까 만든... 그 이미지를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원하시는... 곳은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네... 카메라나...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 더... 사진이나 동영상을... 네... 첫 번 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 거... 그렇죠... 이거 적용 누르나요? 아니요... 뒤로... 뒤로...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을... 곳곳에서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실로 해서... 아까 그거를 찾으라고... 아... 지금 우리 다시 그냥... 쓴 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응...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픽슬러라고... 뭘... 사진... 응... 쳤으라고... 이렇게... 아까... 네... 아까 올렸던 거를... 내가... 이거를... 네... 그러한 다음에... 음... 잠깐만요... 아니요... 비디오쇼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어... 네... 비디오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려면... 아까 이제... 저장이 눌렀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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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네... 그걸 안 눌렀는 거 같다... 근데 저장만 눌렀거든... 네... 여기... 여기... 현재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결력이 생긴다는 거야? 응...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이거까지 바뀌었나봐... 이거까지 다 바뀌었어... 이거까지 다 바뀌었어... 상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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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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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현재를 안 눌렀거든... 현재를 안 눌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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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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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되는 게 진짜 많이 있고... 내가 지금 몇 개를 세 개 다운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음... 색깔이 막... 묻히는 색깔은 안... 안 돼... 음... 테두리 제기하려면 일단... 이거를 몇 개를 선택하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테두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니...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걸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에...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를 불러서... 그걸 첫 이미지로 해서... 몇 개를 편집해 보자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크... 어떤 거요? 이... 아니... 비디오 쇼에 들어가서... 비디오 쇼? 야... 마치 피스 저거... 비디오 쇼에 들어가서... 비디오 쇼... 어... 우리... 저기 뭐야... 정혜린 대표님은... 다운이 너무 늦게 돼가지고... 안 되고 있어...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계신 거죠... 아니요... 대영상 연습인데... 픽셀러를 잘 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픽셀러가 아닌 저... 뭐지... 다운이... 비디오 쇼에 들어가서... 일반 사진하고 동영상을 같이 낼 수 있죠... 네... 섞어서 하시면... 네... 섞어서... 선택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체크나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편집... 하시는 거... 네... 들어가셔서... 다 만드신 분들은 또... 페이스북에 한번... 동영상... 네... 동영상... 30... 30... 음악을... 이번 음악을 해서... 저작곡 때문에... 아... 그러시면은... 네...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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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겁니다... 저 음악을... 중... 음... 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 역시... 이렇게 누르고 있구나... 네... 그렇게 만드시고... 재생 한번 눌러서... 좀 보세요... 이렇게... 저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다 완성됐을 때... 아... 그렇죠... 양 대표님 음악이죠?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가... 스마트폰에서... 저... 그거를... 그... 음악을... 따고 하셨으면 좋겠네... 스마트폰은 안좋아... 그렇죠... 월요일... 음... 근데 스마트...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뺄 수는 있잖아요... 영상 없이 음악만... 아니... 아까 그... 저작권에서... 안걸리게 했는데... 안걸리게 했는데... 웹이 있었어요... 네... 별도의 얘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해박단계신데... 아니... 별도의 얘기가 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진 발적해서 올리면은... 사진을... 만원... 만원... 사업당... 그 거래 장터... 발견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거래가 되는 거야... 내가... 사진 찍어서... 귀여워... 아... 그래요? 응... 김... 성... 좀... 우리 김성경 강사님도... 꼭 언급을 해 주셔야지 돼요... 오늘 나비네이터에도 메셨어요... 네... 오늘 나비네이터에다가... 강사들... 명강사들 처음부터... 나이비네이터를 메신가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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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석교님... 우리는 나비네이터에다가... 정해놔야겠어요... 나이비네이터에 배려면은요... 이게 돼야 돼... 이게... 기사 안하는게... 정인이 되신거고... 우리는 안되는거죠... 저도 기사 안하고... 열공... 아... 열공... 아...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 아... 기구이 아주... 주차장하러 갈테니... 주차장하니까... 어렵네... 주차장으로 가야겠네... 아... 야... 이게... 음... 자기가 불어날 수가 있겠네... 지금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 모드래요? 아니면 HD 모드래요? HD 모드래요? HD 하시고...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니면은... 뭐... 내 가정조치 통증힐링센터 같은... 사진을 이제 항상 만들어보시고... 영상 마지막이나... 아니면 내 브랜드를 이제... 끼어넣으시는거죠... 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꽃보다 남이 관련된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하고... 어... 아... 이제... 아... 뭘 말하겠네...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몇개 쓰는 것들이... 이런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 블로그랑... 뭐 이렇게 일정같은거 있는 것들을... 영상 마지막에다가... 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관심있으면 연락이 올게요...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다가... 바탕을 만든건가요? 네... 이거는 그냥... 흰 바탕... 검은색에 글자쓰고... 아니게... 나는 지금 궁금한게... 흰 바탕하고... 검은 바탕... 그걸 어떻게 만든거에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흰 바탕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요? 네... 근데 검은 바탕 안 나와서... 제가 영어로 그냥... 블랙 백그라운드... 지금... 흰... 흰... 아니 구글에 저런게 있어요? 네... 아니... 이미지 검색... 응? 이미지 검색... 네... 여기 이미지 여기...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지 저기에서... 아니... 간단한거... 구글... 구글... 아냐... 아냐... 알겠어요... 아... 아... 아니... 지금 이거... 내려받기 하고 있어서... 네... 여기서 그냥 뭐... 예... 뭐... 초록 바탕도 한번... 아...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이미지에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진짜요... 아니... 그렇게 해놓은거였구나... 아니... 나는 아까 다논하고 있었고... 흰 바탕... 뭐... 뭐... 얘기하길래... 그걸... 다논시게 되고 있었더니... 네... 영상 한번씩 다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또... 강변 소셜 카페 올려주시고... 아... 그... 이미지... 아... 저기... 저기... 저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비디오쇼랑... 비디오쇼랑...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니... 아니... 저거 다 이미지잖아... 저게... 이거 다 이미지잖아요... 저...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 비디오쇼랑... 음원 사이트... 그리고 이미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이버에서... 무료 이미지 이렇게 치시면은... 저작권은 관계없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셔서... 또... 각자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부족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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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